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금일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구요 눈으로 보여지긴 나쁘지 않았고 실제로는 그다지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도 설명을 좀 드리고 브리핑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코스피가 플러스 0.36% 상승 코스닥 시장이 플러스 0.6% 상승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셀트리온은 마이너스 1.68% 정도 하락을 해나가고 있구요 프로그램에도 49,000조 정도 정도 나와주고 있으며 신화조야증권에서 35,000조 정도 매도 NH에서 44,000조 정도 매수 유입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들 전체적으로 다 매도 포지션을 잡아주는 그런 하루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구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오늘은 일부 종목군들의 돈이 굉장히 강하게 쏠리는 하루였습니다 HLB 그룹주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 두 그룹주에 돈이 굉장히 강하게 쏠렸구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은 반등을 보여주는 척 하는 움직임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은 400종목 상승 1200종목을 하락을 해나가고 있어요 굉장히 좋지 않은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지 않다는 뜻 자체가 일부 종목군들의 돈이 쏠려서 시장 지수를 방어해 주고 시장은 어떻게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에요 실제로는 시장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께서 일단은 고정도까지는 체크 포인트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구요 셀트리오는 이 와중에 마이너스 1.7% 정도 하락을 해나갔고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1선 언저리에 걸쳐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 언제 거래량이 붙어주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뭐 거래량이 붙는 거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더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구요 이게 생물보안법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그쵸 생물보안법 이슈가 생기고 난 뒤부터는 굉장히 대한민국 내 CMO, CDMO 기업군들이 수혜를 받아줄 수 있고 셀트리오는 또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아줄 수 있는 키워드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분들께서도 현재 상황을 만약 엑셀트리오는 들고 있다고 하면 연말까지는 좀 가져가야죠 금리 인하에 대한 키워드가 올 경우에는 바이오 업종의 강세 흐름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바이오 기업군들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께 항상 드렸었던 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바이오 기업은요 금리 인하를 하기 전이 제일 쌉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근거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드리자면 많은 대기업들이 이런 기술력이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군들의 M&A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M&A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기업의 기술력을 가져오기 위해서 M&A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제약바이오 기업군들이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다 인사병을 하는 걸까요? 왜?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일 싸니까 즉 2024년도는 바이오 기업군들이 제일 싼 시점입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돌고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기업군들의 움직임을 보여줄 때에는 비싸져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팩트고 여러분들께서도 인지를 하셔야 되는 키워드라는 점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화이팅 하시고 언제나 그랬듯이 투자를 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홈지TV 주도주 체험도 받아보시고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무료체험을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고요 목표 수익을 25%를 잡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좋은 결과물로 인사드리고 있고 신청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이티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 깔끔하게 세일트리움 보고 왔습니다 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